자, 오늘은 저희는 민족 대명절 설날이라서 저희의 본가를 가고 있습니다. 매번 가는 강원도 고성이에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죠. 저번에 할아버지 만났을 때 루다 반응과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네요. 그때랑 지금의 듣기 있을 때 말도 엄청 많이 들었고 그때 갔을 때는 루다가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엄청 많이 부렸잖아요. 루다야 할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루다. 울 거야? 울지 말고 볼에 뽁뽁 쪽 해줘야지. 안아드리고. 알았지? 응. 그래서 오늘은 설날 데뷔해서 루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갈 겁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출발. 야, 루다 먹고 싶은 거 골라. 어떤 거? 응, 엄마 먹어. 어묵, 엄마 먹어. 응, 엄마 먹어. 옛날 호떡이랑 닭꼬치랑 수제어무. 주문해주세요. 어머, 어머, 엄마. 어머, 저 안에 있어. 루다야, 저기 안에 있어. 어머, 뭐다. 놀랐어? 네. 왜 하자. 점프 뛸 거야? 하나, 둘, 점프! 가자! 빗어줘! 어묵 보여! 여기 있어요! 아이고, 크다! 와, 좋겠다, 루다! 맛있어, 루다? 응! 루다, 오늘 그 어묵 다 먹을 수 있어? 응! 이거 어묵 왜 이렇게 커 보이냐? 루다, 얼굴보다 몇 배로 큰 거... 루다, 그럼 우리 이거 먹고 할아버지 한 번 만나러 가자, 다시, 알았지? 응! 가자! 자, 드디어 거진에 도착했습니다. 루다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많이 봐주세요! 만나자마자, 할아버지야! 아이고... 루다, 안녕? 할머니, 안녕?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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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사랑해요! 집에 가자! 할아버지한테 올 거야, 할아버지한테 올 거야! 이리 와,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어이구, 가자! 루이, 안녕! 아이고,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한 번 알아줘! 하하하하, 루다 많이 컸네? 루다,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지? 아빠 집이야! 아빠 집이야? 아빠 집이야? 응! 아이고, 똑똑하네, 루다가! 루다야,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뭐 해준다 할지, 루다? 뽀뽀! 뽀뽀했어요? 뽀뽀해줘야지! 할머니 먼저 뽀뽀해주세요! 이쪽도, 이쪽도 해야지! 응, 고마워! 아우, 이뻐! 할아버지도 해드려, 할아버지도!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뽀뽀! 엄마, 저거? 아빠 말 안 해주고! 왜? 할머니, 뽀뽀! 아, 할아버지랑 엄마랑 한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할아버지랑 엄마랑 뽀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뽀뽀해! 어? 아빠, 뽀뽀해! 아빠, 누구랑 뽀뽀해! 누다랑 해? 응,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머니, 뽀뽀지, 뽀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워! 우다, 자유롭게 돌아다녀, 이제! 막 돌아다녀야 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여기는 막 뛰어도 돼, 여기는! 쿵쿵쿵쿵쿵쿵쿵쿵! 자, 이제 좀 놀자! 아빠, 짐 옮길 테니까, 누다 여기서 놀아! 그렇지! 누다, 이게 뭐지? 하, 피곤하다! 하하하하, 시원하네? 피곤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루다, 이게 뭐예요? 수박! 어? 수박! 수박 아니잖아, 그거 감자잖아! 누다, 이게 뭐지? 토마토! 토마토, 이거는? 응, 감! 감? 아유, 잘하네! 요거는 뭐지? 버섯!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아유, 맛있지요, 이거 버섯! 양송이 버섯! 안 먹어! 왜 안 먹어? 아빠, 먹어! 하하하하! 누다가 먹어야지! 요거는 뭐지?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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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파프리카다! 우와, 파프리카다! 맞다! 누다, 이거 먹을까? 이거 뭐야? 기억이 안 나? 멜론! 멜론!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달려도! 응! 앉아, 여기 앉아!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하나! 하나! 첫 똥튀기 강냉이 맛 어때? 맛있어? 응! 또 줘요? 응! 주세요, 해야지! 주세요! 예, 둘! 할아버지는 먹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먹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 먹을게요! 아이고, 맛있어! 여기다가 할아버지 하나 입에 넣어줘!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루다 입은 왜 넣었어? 나 진짜 하나 넣어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말도 해야지, 말도! 아이고, 예! 엄마! 뭐 준거야? 어이구! 고마워! 그러다 아빠 나주니? 저는 아빠 입에 넣어줘! 할머니! 할머니 줄거야? 할머니 나가셨어! 할머니 없을텐데? 할머니 지금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가셨어! 할머니 빨리 오세요! 더 크게! 할머니 빨리 오세요! 알았어요! 할머니 왔다! 할머니 그거 줄거야? 아우, 맛있네! 이거 뭐야, 루다야? 빵튀기! 할머니 먹는거! 할머니 먹는거! 하하하하 자랑하는거야, 루다? 응! 이만큼만 먹어, 오늘은! 자! 손 대! 혼자 퍼갈거야? 응! 혼자 먹을만큼만 손에 쥐어! 그정도? 나머지는 이제 그만! 루다야, 하나씩 먹어! 하나씩 꺼내서 먹는거야! 입에 닫았어? 응, 아니! 루다, 누구 따라하는거야? 엄마 지금 바르는데, 옆에 있는거야? 오우, 루다는 안돼요 이거? 루다야 엄마 어떻게 하고 있어? 아 간철력 진짜 좋다 루다야 오늘은 2층에서 안자고 여기서 잘 거야 여기도 맞아 여기서 코 자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랑 또 놀자 내일 봐 루다야 잘 잤어? 네 루다야 지금 이제 아빠랑 같이 할아버지 물고기 사는데 따라가보자 가면 물고기 엄청 많아 거진한 물고기 경매하러 가보자 루다야 이제부터 우리 물고기 보러 갈 거야 물고기 만져볼게요 물고기 만져볼 수 있어? 응 진짜? 여기 봐 저기 봐 루다야 이거 바다라는 거야 루다야 우와 배도 있다 그치? 루다 그리고 갈매기 보고 싶어 했잖아 저기 날라다니냐 갈매기 보여? 저기 갈매기 날아다니냐 루다야 배에서 물고기 잡아오면은 물고기 사고파면 돼 응 루다 물고기 우와 물고기 우와 우와 물고기 신경도 많다 루다 이거 뭐야? 콩 루다가 좋아하는 꽃게다 그치? 물고기 또 있어 오 맞아 저쪽에 물고기 또 있지? 응 우와 루다 식량도 많다 저거 뭐야? 배가 뻥뻥한데 저거 복어라고 하는 거야 저 복어는 환하면 배가 빵빵해져 응 잎 보이지? 잎 내밀고 있지? 응 이거 뭐야? 이거 명태예요? 우럭 우럭? 이거 뭐야? 그러게 이거 뭐지? 루다 빨판도 있네 여기 빨판도 있어 그치? 여기도 볼까? 우와 이거 가자미들이다 와 저 광어 진짜 크네요 신기한 거 너무 많지 루다야 아침에 솔직히 피곤해서 나올까만 할까 엄청 고민했는데 나오길 잘했네요 활기가 있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아이고 잘 간다 여기 잘 간다 우리 단백이 있어요 어 그래 우리 단백이 많이 있어요 단백이 만지고 싶어요? 응 아이고 무서워요 우와 너무 이쁘다 바다 반짝 반짝반짝해 루다야 여기가 이렇게 물이 엄청 많잖아 여기에서 루다가 좋아하는 아기 상어라 아빠 상어도 살아 아빠 상어는 저기 깊은 곳에 있어 볼까 볼까? 그거 보면 안 돼 위험해 아이 무서워 아빠 상어 무서워 응 아빠 상어 무서워 루다 상어는 안 무서워 루다 상어는 안 무서워? 응 그래 무서워 자 여기는 거진왕이고요 한번 놀러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여기 횟집도 맛있고 사람들도 좋고 루다야 루다랑 아빠는 거진 홍보대사다 할부지 몰라요 할부지는 이제 마저 일하고 오실 거고 아빠랑 이제 루다 가자 물고기 보는 거 재밌었어? 응 일어나자마자 우유 먹고 부랴부랴 왔지? 다음에 또 보러 올 거야? 지금? 응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어 하자 할머니 만나러 가자 밥 먹어야지 이제 엄마 할머니 아! 루다 어디 갔다 왔어요? 물고기 물고기 보고 왔어요? 응 물고기 커요? 작아요? 엄마 물고기 아가 물고기? 아기 아기 물고기 봤어? 응 이뻐? 이뻐 루다 내일도 물고기 보러 갈 거야? 지금 지금 말고 지금 끝났어 내일 할아버지와 물고기 보러 갈 거예요? 응 내일 할아버지 내일도 보러 가자 루다 어디 갔지? 네 루다 있어요? 루다 어디 갔어요? 어 없네 어 예 어 루다 2층에 올라갔나봐 네 루다야 어 마당에 나갔구나 루다 눈사람 만들러 갔나? 루다 눈사람 만들러 갔나? 얘는 누구에요? 루다 어디 갔지? 루다야 이리 와봐 아 루다 가방 쓰게 숨었구나 네 어? 루다 없는데? 어 이상하다 루다 어디 갔지? 루다 어디 갔지? 어? 어 루다 안 있네 쭈비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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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10번째 한거 같죠? 어? 루다 머리카락 보이네 루다 이리 나와 빨리 루다 루다 어디 갔지? 루다 어디 갔지? 루다 없네? 루다 어디 갔지? 루다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